충남 경찰이 지난달 25일 천안시 불당동 등 충남도 내 음주운전 우려지역 19개소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등 17명이 적발됐습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0.129%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단속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50여 미터를 도주하다 붙잡힌 40대 남성 등 7명이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고 10명이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. 경찰은 최근 2월 음주 교통사고가 157건으로 전년 대비 7.5%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